운동을 좋아하시나요? 운동을 직접 하거나 또 운동을 하는 것을 보는 것, 많은 선수들이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는 것, 자기가 가진 능력을 배가시키고 또 기술을 연마하여서 팀워크를 다지는 이유는 그 모든 노력, 땀의 목적은 한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메달을 따는 것이죠. 열심히 땀을 흘렸기 때문에 노력하였기 때문에 그 목에 메달을 거는 것은 아주 당연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성원을 하고 박수를 보내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노력하였기 때문에 또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요다라고 합당하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어떤 불법적인 것들을 행하면서 메달을 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주 아주 분노를 하고 또한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죠. 혹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선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원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십니다. 주위에서 살펴볼 것이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 초태생들이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맞습니다, 당연합니다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 한편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내 것인데, 내가 난 것인데,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는 내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외에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모든 장자들의 첫 것에 열매들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만 거두어 가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짐승 아니면 사람의 첫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단순히 첫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땀 흘리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 말씀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어지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가 한 일을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에 짓지 않으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정말 놀라운 일을,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경배 받아 합당한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땀 흘리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룩하신 일, 하신 일, 그 가치를 따져볼 때 모든 만물에, 모든 피저물에 경배를 받아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가치, 그분의 능력, 그 이름의 가치를 아신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라면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경배하며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